경남창령 홍산마늘 판매, 구매문의 1533-5930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100% 국내산 농산물 전국 산지에서 검증된 농산물만을 산지직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경남창령 홍산마늘 판매합니다. 주화 일대종 홍산마늘 판매합니다. 사전예약 올해 마늘 물량 작년에 비해 딸리는 관계로 사전예약 받습니다. 물량 50톤 예상됩니다. 홍산마늘은 병, 해충에 강하고 거름 흡수 능력이 매우 강하여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먹거리입니다. 또한 다른 마늘에 비해 고단백질 성분이 많고 미량 원소인 인과 마그네슘, 칼슘, 아연, 망간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홍산마늘은 인평 끝 부분에 연한 녹색을 보이는 클로로필 성분이 있어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화, 항염증, 항산화 작용 등으로 면역력 증대 효과로 기능성 식품으로의 우수함이 성분 분석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크기와 맛이 월등하여 장아찌용, 흑마늘, 건강식품 활용 등 식용으로 이만한 기능성 마늘이 없으며 저장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이듬해 2에서 3월까지도 문제없습니다. 특히 홍산마늘은 매운맛이 적당하고 식용 후 10초 이내 매운맛과 마늘 특유 냄새가 사라져 입냄새가 없습니다. 6월 12일부터 출고 시작,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출고됩니다. 생산지 및 배송지, 경남 창령군 이방면 판매가격 10kg 8만 9천원 무료배송, 20kg 15만 9천원 무료배송 경남 창령 홍산마늘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교환, 반품 진행 시 주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신바람 농산물 및 자 닷컴 신바람 농산물 ольз NPW